아 아 에이오 에이오 마이네임 이스 인경 후보 넘버투 세상은 요지경 but my dreams come true 쿵카스템 만화경 몽리에는 난경 다 비치는 강민경 전배맨은 황리경 내가 어딜 가든 누구나 환영 가는 곳은 언제나 미정 사랑해요 모두들 아녀 내가 누구 바로 인경 뭐 이런식 저희가 2012년도 7월달에 헬로 루키로 이렇게 되고 올해 2014년 이번 여름에 2년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살짝 떨리기도 하고 또 다시 불러주셔서 또 기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차분한 멜로디나 차분한 가사 같은 것들이 어떤 좀 특징이 될 수가 있는데 준비된 곡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세워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앨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컨셉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 나이가 이제 서른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또 마음도 더 여려지고 눈물도 좀 많아지고 뭐 그런 것도 약간의 그 한몫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눈물 형태가 안 흥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이제 시트콘만 봐도 눈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도 이제 나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와 출렁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저마다 묻은 그 색깔로 이렇게 빛나고 있어 언젠간 다시 날 봤을 때 넌 나를 기억조차 않겠지만 잊지 못한 기분들이 남았어 잠깐 듣고 좋은 음악이나 유행하는 음악보다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이 노래 참 좋은 노래였지 하고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좀 장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어떤 중심을 잡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